자, 검보홀트가 떠난 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스메락의 능력자가 죽은 뒤 뭔가의 파편을 줍니다. 최종 보스 느낌이야. 보검의 파편 샘플. 이걸로 3개째. 스메락의 능력자가 스스로의 능력자 보험이 나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온구나. 아, 저 보검을 써가지고 힘을 억제하는구나. 한마디로. 유사시만 꺼낼 수 있도록 허용된 봉인된 감. 유치한 장난감이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끼 같은 것들이야. 음... 인간이네요. 보니까 얘는 능력자를 싫어하네요. 아, 투까지 해보였어요? 전 오늘 처음 해봅니다. 아, 그 저번에 처음 해보고 이번에 두 번째 타임. 깨실 리가 없는데. 그게 몇 번 죽잖아, 그러니까. 자, 시안도 잠이 들고, 나도 잘하고, 잠옷을 읽고. 페더로프 김경열라. 어, 뭐죠? 이래세, 무슨 일입니까? 긴급 미션을 부탁해야겠어. 아, 짜식돌이. 어? 아, 사람 잠 좀 자자요? 진호가 쫓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아, 쟤 쓸데없는 저거. 참, 진호. 전투 기술은 최근에 톱, 톱글라스. 그 미션 맡겼습니다. 어? 야근 나왔다. 야근, 야근이다. 야근 씨안. 어? 시안 바비게였어. 잘 들어가자고. 잘 들어가자고. 니 둘이 뭐, 너 결혼했니? 어? 빨리 올게, 다녀올게. 자, 갑니다. 뭐야, 갑자기 미션이 생겼네요? 어, 원래 미션이 여러 개 있었는데, 장비. 수마가 있니? 잇츠. 아, 이런 게 있구나, 뭐지? 대쉬, 아. 자, 5방향으로 썼으면 반사피를 칭니다. 5방향? 어, 그냥 이거 쓸데, 평소 쓰던 거 쓸데? 뭐, 나온 게 없구만. 자, 바로 갑니다. 자, 긴급 미션 갑니다. 탈락가. 라스트 미라주라고 하네요. 라스트 미라주, 전갈. 오호. 갑자기 보너스 미션인가? 판테라. 능력자 사용들을 인솔하는 부대장이에요. 전투로 도망가서 옥상 있다. 자, 우리 주인공, 야근. 야근하러 왔습니다. 야근하러 왔습니다. 하이! 어! 아! 죽은 거야? 죽었어, 이러면? 죽은 거야, 이러면?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싫은데. 왜 이렇게 롱맨 같지 않지? 약간 비슷한데 나는 게 느낌이.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 게임 플레이도 렇고. 자, 이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이! 하이! 오케이. 그냥. 그렇지.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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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자, 하겠습니다. 롱맨 제로 회사에서 맞는기. 아, 맞죠? 그쵸? 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조심조심조심. 조심. 이번 판에서 천천히 가겠네요.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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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또 나왔네. 와우 저거 너무 무서워. 이렇게 총을 쏘는거 없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겠다. 뇌경류의 싸움이 더 빠른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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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줄거 있다. 이 시리즈가 갈수록 조상님 모독한거 같다. 어깨나 치워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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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 진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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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치워주고. 멋있다. 진엔딩 모아야... 진엔딩 모아야... 보석 다 모아야 한다고요? 보석이 뭐죠? 난 보석 모으긴? 보석 모은... 보석이 모은 적입니다. 따로. 보석이 뭡니까? 에너지 모아 쓰는거 없나요? 있어요. 필쌍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쌍이 필쌍이! 하아아아아아악! 아르도그룹! 멸쳤어요. 필쌍이. 보였죠? 이게 필쌍입니다. 어? 뭐 지금? 어떻게 해야돼? 어우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약간 메탈 슬러그 같은 느낌이네. 아니 저걸 또 하라고? 그냥 이제. 자. 때리고. 아니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돌겠네. 자. 하잇! 점프! 아 이렇게. 아 되게 빨리. 태워주고 있네. 아. 진앤링몰라 보석. 보정 먹어야 돼요? 나 보석같은거 먹은 적이 없는데? 큰일 났네. 진앤링 못보겠네 이거. 오케. 가자. 수메라기. 자 이다온이 우리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다온이. 한 스테이지에 보석들이 숨어있다고요. 자. 얘가 방문제 걘가? 아 아니라고 있지? 딴이라 있지? 얘가 판티라냐? 기분이 좋네 소원이야. 나이 란더러이는 사랑이 느껴져. 아. 아닌데. 자. 실컷 사랑해보자. 필살기 리필되는거 아니야 이건데? 채우면 리필되는거 아닐까? 필살기? 어? 리필 안되네? 아 뭘 먹어야 된다. 아니 차는거 같은데 필살기 보다.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아무래도 없는데? 아 다시 돌아가야돼? 신기한게야. 오케이. 천천히. 어이구. 어 올라가는게 있어. 장비 두개 다 끼면 3초마다 회복하려구요. 오케이 자. 우왈라로우. 뭐라는거야? 다시 또 받으러 가야냐? 필살기 당해 차고 있는거 같긴하구요. 뭐지? 뭐지? 아 저기 로봇 나오는거야 이것도? 아 저기 로봇 나오는거야 이것도? 오케이. 별거 없구만. 뭐 뇌격리만 쓰면은 뭐. 별거 없네요. 아 그래요? 이 다이게 되죠. 우왈라아이요. 우왈라아이요. 뭐란냐.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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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의 사랑이라 말하는거에요? 뭐 일본말인가? 마이 러브라고 하는거야잉. 아! 우왓. 야. 야. 하잇. 하잇. 호. 우왈라아이요. 아 이게 유튜브랑 실시간 차이가 있다보니까. 한. 제가 이미 말씀하실 때 이미 지나간지 한참 됐습니다. 아쉬워할거 없습니다. 지나간지 한참 돼가지고. 이. 이. reich엉 그. 고오. 헤어지고. 그렇지. 외라아이요. 내 경위만 있으면 다 돼. 그렇지. 됐으 어디로 가야 되죠? 하잇! 하잇! 미친 것 같은데 하잇! 어? 이 쪽이 아닌가? 잘못 왔나?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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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 뭐지? 기네스 파다! 아! 밀었으니 너무 부럽다! 치킨 너무 먹고 싶은데? 치킨 먹을까? 나도 그냥 아! 밀었으니 진짜 부럽다! 아! 밀었으니 진짜 부럽다! 아! 나 내일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길이 없는데? 이지요! 이지요! 이지! 이 아래에 내려가야나? 이거죠? 이거 뭐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 없어요! 길을 헤매고 있네! 길을 헤매고 있네! 아! 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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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샴푸! 오케오케! 아! 힘드네! 아! 이거 키보드도 반대야? 아! 위 버튼 눌러야지! 위!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상황이 아닙니다! 컴퇴해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지럽다! 크 hills! 넌 참 gute altre 한대! 아! hee-하! 아아하하! 의불멜 뭐 긁까요? mike 설마! 설마! 설마 그 로봇 나오는 데부터? 아 이거 뭐야? 난이 왔다 난이 왔다 난이 왔다 오케이 네 경기만 있으면 무너지 없어요 끝 끝 끝 오케이 끝 자 야래였죠 그렇지 아 이 어려워 이 어려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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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정 스테이지 안가도 돼요 굳이? 아 천천히 안가지는구나 요틀이 안 돼! 에이! 안 돼 안 돼! 진짜 아 쩔었다 진짜 쫄깃쫄깃해 진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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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쫄깃쫄깃해 이게 바로 게임 재밌게 하는 방법이죠 원래 좀 초보들이 하는 걸 봐야되는지 오케이 아우 힘들었다 야 오우 힘들었다 야 갑니다 원래 내가 들어왔어? gv팀과 태가 뭐라고? 전파 방향 전파 방향 뭐지 무슨 일이지? 아아 쟤가 나타내 가시오 능력 신에게 들어간다 나의 사랑이 이런 곳에서 그래도 이 고통은 이 죽음조차 사랑스러워 약간 약간 좀 어 뺏어갔네요? 도중에 네 아직 안 죽었습니다 얘랑 싸우나요? 푸른대전 건 뭘 들어볼까?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 어딨어 위치하네 진짜 모두 나의 적이다 아 확실하네요 덱값을 받아라 어 맞다이 뜨네요 되게 세보이인데 야 무조건 아우 총 쏘는거 봐봐 인간이라고 또 야 인간이라고 총 쏘는가봐 필살기만 맞아라 아르도그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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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왜 이거 가지고 있냐? 니가 왜 이겼냐? 야 총 쏘는가봐 그 사람 쓰고 그 사람 쓰고 그 사람 쓰고요 아니 너무하지 않냐 이거 진짜? 아니 진짜 너무하지 않냐? 야 쟤 끝에 가있어 야 쟤 끝에 가있어 와 나 죽었다 어? 뭐야 왜 안 살려줘 왜? 야 르후 왜 안 살려줘? 자시마리아 아 이게 랜덤이나 있지? 진짜 보스 아큐라 아 자 또 나오죠 아 쟤도 나중에 플레이할 수 있는 애예요? 나중에 애인데? 어? 얼굴을 가리잖아 여러분 아무도 안 말했어요 얼굴을 가린다고 갑니다 아 아니 저 스포을 어떻게 해? 스포을 어떻게 해? 롱맨이 계란에 담았네요 근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 에너지 한번 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안 맞네요 롱 흠 흠 대박 으 흠 미리오오니마 마여주고 흠 흠 흠 아 벨 아 흠 흥 아 아 한 칸에 앉아 한 칸에 앉아 한 칸에 앉아 한 칸에 앉아 저거 어떻게 해 저거를 저거 맞으면 안 돼 저거 맞으면 아이구 필자에 쓰자 한번 가자 피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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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의 정보도 모두 파악했다 데이터로는 충분해 잠시 이탈하겠다 도망치는게 보다 이탈이야 지 이름 또 알려주네요 지 이름 또 알려주네 금방진 녀석 금방진 녀석을 봤냐 자 비플레가 왔구요 아이구